첫번째는, 일단 공간이 있는 것이지요. 지금 지금, 하나의 마모노는 위치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의 마모노는 위반적으로 다가오는 것이지요. 왼쪽의 마모노가 언제 받을지 알지 모르는 것인지 알지 모르겠어요. 또한, 마모노의 위협을 슬픈러워하는 것은, 하나의 마모노는, 하나의 마모노는, 그렇게 생각하기 힘들어서... 뭐... 또 한 장면이야? 그니까, 다른 곳에서도 위치한 것이 위치할 수 있겠지? 나는 그것을 말하고 있었을 것이다. 아, 약간 케그, 외부시 케그가 좀 크로이네. 이사이사! 히트신자! 으아아아아아악! 오오오 그래 역시 왕도 설명충은 싫다 이거자 이거자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프닝 나오고 본 게임으로 들어가는데 그래 지금까지는 무려 30여문에 걸친 튜토리얼이었어 자 토리야마 아키라 캐릭터 디자인 그래 우리 드래곤몰 작가님 음악감독이 스기야마 코이치라고 이 사람이 약간 우익으로 유명한데 이 드래곤 퀘스트 오프닝 음악이 진짜 은근히 엄청 유명한데 일본에서야 뭐 거의 국민 BGM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아실 분들은 다 아시죠 오 자 이게 역대 시리즈에 나왔던 주인공들이랑 지역 캐릭터들이에요 그래 얼핏 내가 아는 애들도 있고 모르는 애들도 있고 일단 득회 8에 나왔던 애들은 알겠다 이름이 제시카랑 누구였지 쎄가스이네요 카이는 아냐 카이는 그냥 오리지널 드래곤 퀘스트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오리지널 만화라서 드래곤 퀘스트 히로즈 암용과 세계수의 성 자 서쪽에 코트루다로 간다 마법 연구소 마법 연구소 아니야? 아마 마법의 힘을 응용한 기술을 연구하는 시설이었을텐데 무기상에다 성당 마치 조그만 마을 같군 캠프 그래 또 열심히 일본 게임답게 설명이 들어가는거 여기서 아이템을 구매하거나 장비를 업그레이드하거나 그럴 수 있겠죠 신인 대장님 캠프에 어서 오십시오 이곳엔 전투에 유용한 시설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저쪽을 통해 밖으로 나가면 목적지 코트루다가 금방입니다 그러나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릅니다 출발하시기 전에 철저히 준비를 마치시길 바랍니다 염사님 별읍선 42개 감사합니다 46개 감사합니다 4246개 감사합니다 저희 사리사육을 위합니다 자 캠프 자 이게 그 드래곤 퀘스트 3 용사 코스튬이 이거 예약 꿈의 특전이죠 아니 초기판 걔 흐 청소 허 헉 염사님 별읍선 12개 감사합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래 이 슬라임 무기 세트도 그거야 그 초기판 코드로 공룡되어 있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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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 코트루다이 있는 내 친구들도 역시 이상해졌을거라 생각해 음 왕도에서 정상이었던건 너뿐이었어 그렇다면 코드로다이 마물들도 이상해졌을 가능성이 높겠지 소라 그렇구나 다들 어쩌고 있을까 뭐 아 그래 친구들을 정상으로 되돌릴 방법을 우리 손으로 반드시 찾아내자 응 응 좋았어 나 힘들게 싸움은 조금 무섭지만 엄청 잘 싸울거같은 목소리인데 너희가 매기일때 최대한 호입으로 응원할테니까 야시 그래 알았어 팡팡피쉬야 소즈야? 그게 뭐지? 소즈야 너 좋아 자 일단 잠깐 왜 옵션 옵션으로 못하나? 아 이거 여기서 변경할 수 있구나 액션을 하면서 그래 자 전체조작으로 하자 너무 쉽더라구요 간단조작으로 하니까 스킬포인트 스킬포인트 음 스킬포인트 자 메뉴의 작전 스킬알딸 자 13포인트가 있죠 어디보자 화염배기 지면을 내리쳐서 불기둥을 만들고 주위의 적을 날려버린다 뭐야 그래 어 근데 포인트 많이 쓴다 자 힘 증가 약간 이것도 그 능력치 올리는 것도 약간 RPG식이네요 드래곤 퀘스트 영광게임이라서 롤플레잉 같은 그래 강화 시스템이야 그래 남자는 힘이 머리머리 해도 힘이지 자 모험의 기도 기도 자 기도를 한다 세이브 음악도 원래 그거랑 비슷하고 원작이랑 자 무섭 그리고 무기사정 살아왔다 아저씨 잠깐만 어우야 근육이 너무 빵빵하신대 너무 하우드유드가 그래 부담스럽다 장비 자, 코스튬 얻은거 오, 자, 이게 로토죠? 드래곤 퀘스트 3 용사 공식 설정 이름이 로토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 용사로토 이게 초반에 그 슬라임 무기라고 해서 특전으로 주는 아이템 그러니까 초기 예약판이 같이 들어있는 아이템 좋아, 이게 성능이 강철군보다는 약하, 그 안좋구나 제가 일단 슬라임소드가 있으니까 강철방패 사자 자, 가자고 자, 이제 코트루다라는 곳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죠 자, 코트루다 자, 여러분들 하단에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드르크닛! 사방에 풀숲에서 마무리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우리를 노리는 모양이군요 자, 모든 마무리를 해치워라 자, 리레미트 자, 도중에 싸움을 그만두고 싶을 때는 리레미트로 이탈할 수 있습니다 자, 메뉴를 열어서 선택을 하면 되고 경험치나 보조 소재 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답니다 어? 저건 그래 그 약간 혼빵맨의 세균맨같이 생겼어 좋아, 까보자고요 자, 오피해 자, 새로 얻은 스킬을 화염배기 한 번 써보고 자, 이제 주황색 슬라임이 나오는구나 자, 이쪽으로 아, 슬라임아 거기 남아있으면 어떡하냐? 근데 귀여워 아, 왠지 근데 슬라임은 때리면 주축감이 든단 말이야 이상하게 애가 너무 귀여워서 그런지 자, 일단 저쪽으로 바로 그래, 뮤완치 즉감이 들어간다 자, 텐션 게이지 찬다 어디서 마법질이야 와, 이거 전멸시켜야 되는데 너무 많아 누가 무쌍 아리아일까봐 합성법 자, 또 팟꾼이 나타났어 드래곤 퀘스트 빌려 빌려 그래요 드래곤 퀘스트가 무쌍인데 거기다 한글판이야 이거 어마어마시한 일이죠 세상에 놀랄 일이라고 아무리 무쌍 시리즈라지만 드래곤 퀘스트가 한번도 한글판으로 나온적이 없는데 정식 한글판으로 요즘에 한동안 그래 솔직히 상북무쌍도 한글판 안나왔잖아 자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자 여전히 많으시네 자 텐션 자 텐션게지가 가득찼을때 동그라미 버튼을 누르며 일정시간 하이텐션 상태가 됩니다 자 저기 마무리 저저저 저 파스톤 있는데 가서 쓸거에요 텐션 개왕군 하이텐션 상태일때는 무적이 되어 데미지를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심심한 총알이 결선 2개 감사합니다 공격력이 상승해서 나쁜 상태이상이 전부 무효화됩니다 자 MP를 소비하지 않고 특히나 주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 2당점 불안 공중의 피가 가능하다고 뭐 별의별게 다 되는구만 자 자 정답 불사기 러시 미라 브레이크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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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이게 다자 진짜 자, 마물들이 도망치기 전에 최대한 죽인다 좋아 잠깐 무턱대고 들이쳐 들어가는 건 위험해 이럴 때일수록 완벽한 작전을 짜서 싸워야 해 어휴, 설명충, 진제충, 작전충 마무리의 문이잖아? 분명 왕도에서도 거기를 통해 엄청난 수의 마무리 쏟아져 나왔었지 분명 정상이 아닌 마물들이 나타난 것도 파스꾼 같은 녀석이 문을 지키는 것도 전승과 똑같군요 그래, 머리를 쓴 게 아니라 힘을 쓴 건데 말이야 아, 알았어, 무효기스단 내가 알 건 아니야 아, 맞아, 나 강철방, 아, 장비하고 있지 아, 돈이 부족해 세상에 자, 레벨업 했으니까 또 새로운, 그래요 능력치를 올릴 수 있다 자, 이거, 그래 어, 네인 배울 때까지 좀, 그래요 포인트를 모으자 나 힘들 거야 마무리 친구들을 정상으로 되돌려야지 모취로 따져놓고 시원하게 황금 조각 황금 조각 자, 바로 가자 아유, 이 정신 나간 또 이런다, 또 웃음 하하하, 미용긴 한데 쓸 수 있겠죠 쓰려고 하는 게 이건 좀 나쁜 상황이네 네, 뭐하고 있니? 아, 이미 일정한 경쟁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적으로 도와주시해 일정한답니다 이 일정한 상황으로 내가 손을 잡고 네, 또, 또 한 명? 이 사람은? 응 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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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내가 누구지? 이건 예상적인 변화입니다. 아, 오리지널 캐릭터야? 어, 주리에타? 나는 전작들에 나온 캐릭터인줄 알고 어우, 아주 유유한 누님이야 누님 반짝반짝거려 어, 주리에타? 도대체, 에오, 주리에타? 어. 오오오오오오 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 많이 연구해주세요 아니요, 이 근자가 대체 뭐지? 아니요. 정답이 정해져요. 아니요. 나는 본격이야. 그렇군요. 다음은... 나는 라보에... 천천히... 잠시만요! 으하하하하하하하! 똑같아! 제발, 주니에프다. 빨리, 코오토르다. 나는 이곳을 살려줄거에요. 협력해주세요. 당연히, 협력해주세요. 그리고... 이곳은... 내 연구생들은 다가오는거에요. 아름다운 작품들이 잃어버린 것들은 잠시만요. 하하하하하하 그래, 그러면 용인양 대신에 팡팡피쉬를 연구해줘. 컴퓨터 살땐 팡팡피쉬 결국은... 코오토르다 마무리 소탕투어가 되고 말았군. 자, 역시나 이것도... 모든 적을... 해치운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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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모네 문을 지키는 마모네 파스꾼을 모두 해치우라구요. 자... 간단하겠어. 자... 자, 빨리 모아서 키에 한 권을 써야돼. 하하하하 오, 데미지 한 번에 들어가는거봐. 하하하하 자, 이 황금조각이 아마 팔면은 돈이 된다고 했던거 같은데. 자, 밸복하고. 뭐지? 나 시청자 출입패스 꺼져있는데 왜 자꾸... 한... 한 분이 딱 들어오고 나가는게 계속 뜬다. 다른 시청자들은 안되는데. 이것은 운명? 뭐지? 여기 시점 조금만 더 넓게 잡아줄 수 없나? 하하, 그러면 오히려 또... 너무 안보여가지고... 이상하실 수 없겠다. 아, 텐션 다 채웠는데 보스몸이 나오면 좋겠는데 안나올거같아. 으능 아시! 어, 잠시만 ... 어, 약간 마을 밖에 마무리댁이 출전했다고? 작년 запłys Dusu 아참 고작은 아참... 어디로 đến looked at me 컴퓨czenie 자 발명품 아니 저 그냥 계양곤으로 싸울게요 자 줄리에타의 뒤를 따라가자 마탄포 아니 쟤들 왜 안달려오고 여기서 맞으려고 준비당하고 있어 얘들아 위험해 발사 발사 끝났어 탄 좋아 다 썼다니까 뭐 으 으 으 으 으 enda っていう 깨끗한 춥고 가